어제 오후 3시 반쯤, 광주시 신촌동의 극락교 아래 영상강에서 고등학교 1학년 김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숨진 김 군은 그제 가족들의 실종신고로 경찰이 수색에 나선 상태였습니다. 김 군은 중학교 동창과 함께 그제 새벽 1시쯤 극락교를 찾았다가 홀로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김 군의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죽으러 극락교에 함께 갔다 혼자 돌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전에 자살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해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져 우울증을 앓던 김 군이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숨진 김 군은 지난달 31일부터 2, 3일 간격으로 SNS 상태 메시지를 변경하며 자살을 암시했습니다.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14일 김 군의 SNS 상태 메시지는 고인이었습니다. 경찰은 숨진 김 군과 함께 극락교에 간 친구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KBC 고울입니다. KBC 고울입니다.